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넘네빛속 날 미치겠어 날 지칠 순 없어 난 지칠 순 없어 시켜봐 눈이 맺질 수 없어 안 속라야 그루룩사운드 맘 끝냐봐 난 지켜주는 흐름이 다 해보게라 하나 둘 셋 아는가 아! 이 시각의 방향으로 감자 말고 마셔 너의 그가 길다 이 시각의 방향으로 감자 이 시각의 방향으로 감자 이 시각의 방향으로 감자 이 시각의 방향으로 감자 덕도 벗어버리야 못 가라 바라 저 공개란 사는 않아 어떻게든 사는 않아 나는 알아 아무튼 따뜻해봤더나 너 생긴 바람이 잡아 나는 모든 병돔을 들어서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오늘의 코끼리 영원시 영상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